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20호 태풍짜미, 21호 태풍 콩레이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21호 태풍 콩레이에 대한 10월 29일 화요일 현재 위치와 강도를 살펴보면 현재 중심 풍속 약 47노트 중심 기압 98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호 태풍 콩레이는 내일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에는 중심 풍속 56노트 중심 기압 97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태풍은 카테고리 1 수준의 태풍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 10월 31일 오전 9시에 21호 태풍 콩레이는 대만 근처로 접근하며 중심 풍속 83노트 중심 기압 964헥토파스칼의 세력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카테고리 2 수준에 해당하는 강한 태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만 주변 지역은 큰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요일 10월 31일 오후 3시가 되면 태풍은 대만을 통과하며 중심 풍속 90노트 중심 기압 965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카테고리 2 수준에 해당합니다. 금요일 11월 1일 오전 9시가 되면 21호 태풍 콩레이는 중국 동남부 해안에 접근하면서 중심 풍속은 47노트 중심 기압은 990헥토파스칼로 약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카테고리 1로 다시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 11월 2일 오후 3시가 되면 21호 태풍 콩레이는 중국에 상륙할 무렵 중심 풍속이 35노트 중심 기압은 1008헥토파스칼로 더욱 약화될 전망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태풍의 강도가 많이 줄어들며 열대성 저기압 수준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력하며 일반적으로 960헥토파스칼 이하일 때 매우 강한 태풍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21호 태풍 콩레이는 964에서 965헥토파스칼 수준에 이르면서 한때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될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예측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 동남부 지역의 상륙 직전에는 중심 기압이 상승하고 풍속이 감소해 태풍의 세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로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테고리 기준으로 본다면 970헥토파스칼 이하일 때는 카테고리 2 수준의 강도를 가지며 이번 21호 태풍 콩레이도 2 수준에 도달하여 대만과 중국 동남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현재 10월 29일 오전의 예측은 21호 태풍 콩레이는 목요일 10월 31일 대만 근처에서 가장 강한 상태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중국 상륙 시점에서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호 태풍은 콩레이는 우선 대만과 중국 동남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럽은 보고 있으며 이후 한국과 일본에는 다음 달 11월 1일 금요일 오전부터 한국 제주도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여 2일 토요일까지는 한국 남부 지역에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해양대기청의 21호 태풍 콩레이에 대한 예측은 유럽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유럽과 미국 모두 21호 태풍 콩레이의 이동 방향은 괌 인근 해상에서 서진하여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온 후에 폭상하여 대만을 강타한 후에 약화되고 그 후에 중국 동부 지역을 스쳐 지나가며 한국 남해안 지역과 일본 규슈로 향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외의 폭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인데요. JTWC에 따르면 21호 태풍 콩레이가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군합동 태풍경보센터의 예측이 기본적으로 과민근 해상에서 필리핀 그리고 대만을 향하는 것까지는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과 대동소의한 예측이지만 대만에서 해상을 거쳐서 한국으로 방향을 돌리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작은 차이점으로 보이시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왜 JTWC와 같은 21호 태풍 콩레이가 중국 해안을 거치지 않고 해상에서 전향하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미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의 예측을 보면 21호 태풍 콩레이는 대만을 통과한 후 중국 본토에 상륙하지 않고 대한해협 또는 일본 규수 방향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태풍이 해상에서 전향할 경우 육지를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상에서 21호 태풍 콩레이가 정말 미군합동 태풍경보센터의 예측대로 이대로 전향하게 된다면 21호 태풍 콩레이는 에너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저기압으로 약화되더라도 여전히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상태로 한반도 남부와 일본 규수에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한해협이나 규수에 가까워지면 해안 지역에 폭우와 강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남부 해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 저기압으로 약화되더라도 중심기압이 여전히 낮은 상태라면 폭풍성 저기압으로 한반도와 일본의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군합동 태풍경보센터에 이번 예측대로 태풍이 정말로 중국 해상에서 그냥 한반도로 방향을 돌린다면 한반도 남부와 일본 규수 지역의 해안과 지역은 강풍과 폭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해업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안과 저지대와 바닷가 인근 지역에서 홍수와 침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20호 태풍짜미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20호 태풍짜미는 10월 28일 어제 베트남 단항에 접근하면서 약 25노트의 속도로 단항 근처 해상에서 머물렀습니다. 이후 오늘 10월 29일 화요일까지 베트남 단항 주변에서 계속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여전히 25노트의 속도로 유지될 것입니다. 내일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쯤에는 다소 약해지면서 풍속이 20노트로 줄어들지만 동쪽으로 다시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태풍이 육지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고 해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 다시 나아가면서 재발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는 따뜻한 수증기를 제공하여 태풍이 힘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호 태풍 짜미가 베트남 단항에서 다시 바다로 나온 이유가 문제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은 태풍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도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20호 태풍 짜미가 육지에서 멀어져 해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고기압이 계속 확장된다면 짜미는 해상에서 힘을 다시 얻어 다시 발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의 재발달 시 예상 경로는 다소 불확실합니다. 20호 태풍 짜미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 팔리핀 동쪽 해상으로 갈 수 있고 고기압이 약해지면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대만이나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 짜미는 향후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로도 변동될 수 있으니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어제 10월 28일 전세계 화산 폭발 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수완호세지마 화산이 어제 10월 28일 오후 12시 45분에 폭발하였으며 분연히 약 18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파푸안유기의 만암 화산이 새벽 1시 10분에 폭발하였으며 분연히 약 24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 알마에라의 이부 화산이 새벽 1시 56분에 폭발하였으며 분연히 약 21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인도네시아 플로레의 레오토비 화산이 오후 6시 20분에 폭발하였으며 분연히 약 27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알마에라의 두코노 화산이 새벽 1시 40분에 폭발하였으며 분연히 약 24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멕시코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오전 11시에 폭발하였으며 분연히 약 79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과테말라의 산티아구이토 화산이 오전 11시에 폭발하였으며 분연히 약 43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과테말라의 푸에구 화산이 오전 11시에 폭발하였으며 분연히 약 46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페루의 사방카야 화산이 오후 12시에 폭발하였으며 분연히 약 64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야무라기라 화산이 새벽 0시에 폭발하였으며 약한 화산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